오늘 노래 방에서 자주 부르는 여객님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은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 오셨어요? 우리 친구분한테 이끌려가지고 네 뭐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던가요? 아 원래는 네 쟤랑 친군데 아 네 네 둘이 만난다 해가지고 아 친구분은 저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아 그냥 깍두기로 끼신 거군요 깍두기라뇨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라뇨 아 진짜요? 네 기능을 펼쳐야 돼서 잠깐 그 처음 오신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관종이어서 아 아 더군다나 관종이세요? 아 네 저도 살짝 관종이라서 네네 아 다행히 있네요 이 노래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아 네 그거예요 이거죠? 네 그냥 엉키로 해드릴까요? 네 네 아데르 노래인데요 노래방에서 자주 하신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 원래 오늘 10시 타임에 오시는 가수분이 마침 조금 늦는데요 그래서 편안하게 늦게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원래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갈게요 참가 번호 2번이세요 롤링 인 더 디프 아데르 노래 박수 주세요 롤링 오 Jeez 네 ables 절대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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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